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하돌이의 병방진이라고 그 뭐냐 예전에 그 외적을 막을때 이렇게 성처럼 쌓였던 뭐 그런게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한번 둘러보려고 병방진 제주복사 저쪽으로 이렇게 나왔죠 종종때 이렇게 뭐 이렇게 세워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 와 멋지 이렇게 화성행공같이 이렇게 있네 화성행공같이 이렇게 있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예쁘네요 이야 이런 도로가 하돌하고 딱 찍혀져있고 등대도 쫙 불고 이야 너무 예쁘지않아 여기 사람들 이렇게 오늘 많이 왔네요 너무 예쁜데 와 이렇게 행공같이 되지 쉽지 않게 야옹 heh 공 boyfriend 두개 이렇게 해서 먹는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맛은 어때요? 맛은 어때요? 맛있어 콩노물도 맛있어 콩노물도 맛있어 콩노물 더 넣어라? 네 됐어요? 나도 넣을게 콩노물도 맛있어 응 맛있네요 아까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? 응 안 꼽는데 아들 안 왔구나 아들 점수가 전자 말이나 지금 안 와 응 응 찬미야 삼겹 내일은 비우던데 좀 넣었네 내일은 모레 비오면 또 미세먼지 사라지면 좋긴 하다 왜 수요일날까지 비오지? 나 생일날 수요일인데 수요일날까지 비올게 내일은 화요일 모레 수요일 설마 목요일까지도 올 수도 있어 저는 latest recollection 크로스마스 오늘 하루의 예정 오늘의 저세에서